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최순영 대상 타십시오. 공주 무슨 시에요? 잘생겼어 왜 안녕 양달콩 수고하 저게 뭐야 지금, 제가 진짜 잘 못했고 10년 6개 2분의 이분이 5명이에요? 5명 여기? 할인템 표정이던 거 봤어요 안녕하세요 DJ 맥은태입니다 이마현씨 별평성 만개 감사합니다 이 언니가 사진 찍었어요 여기에서 찍어서 지금부터 가자 지하 형님 곧 있으면 대회하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감 한 번 말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소감 말해주세요 조디 씨메어는 대회 시작하는데 소감을 한 번 말해주시죠 좀 거창하게 너무 떨리고요 저희가 뭔가 열심히 준비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자에 가서 정말 뜻깊을 것 같습니다 이 언니가 좀 이상하네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8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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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하면 좋겠어요 못하면? 네? 못하면? 알겠어요 알겠어요 쌤 오늘 몇 등 하실 것 같아요 우리 1등? 알겠습니다 유리 씨 굉장히 굉장히 듭니다 제가 뭐 심사 발표를 한대요 여러분 연대 가실 것 같아요 시상에는 우정욱 체육진흥의 김서영 회장님께서 수거해 주시겠습니다 댄스 부분입니다 장가 번호 7번 포스윗 댄스 우정욱 우수상 호수빗 댄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성격이 어떠세요? 좋아요? 좋다면 소리 질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